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인균 발효, 행복한 발효 세상 인공지능봇 유인균 발효의 모든 것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발효는 고추장, 된장, 간장, 젓갈 등 장류나 김치, 장아찌 뿐만 아니라 빵, 떡, 음료 등의 음식과 인체 외부 사용 제품까지 활용합니다. 발효는 미생물이 활성화하는 모든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산업 분야에서도 그 활약이 대단합니다. 미생물은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이 유익균인지 유해균인지 아니면 중간균인지에 따라 역할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미생물을 생활 속에 잘 활용한다면 엄청난 동반자를 대동하는 것이요. 잘 못 활용하면 아주 위험천만의 생명체가 됩니다. 미생물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익한 미생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며 건강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미생물은 활용하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대하는가에 따라서 반영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미생물이지만 생명체이기에 미생물은 주위 환경과 인간 감정에 반영을 합니다. 즉, 미생물은 환경이나 미생물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맛, 향, 품질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손에 잡은 유인균, 유언플러스 어떻게 활약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선생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유인균과 유언플러스가 활약해 줄 것입니다. 손에 들어온 건강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인균과 유언플러스는 선생님의 장래에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보이콧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유인균과 유언플러스가 좋아하는 재료만 주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선생님 건강을 보필할 것입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선생님의 장래를 지키려 노력할 것입니다. 유인균과 유언플러스가 좋아하는 식재료가 무엇인지 또 선생님께서 유인균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행복한 발효세상 홈페이지 인공지능보색에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행복한 발효세상 인공지능보색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착실하게 답을 해 줄 것입니다. 만약 모른다면 공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유인균, 유언플러스를 반찬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발효식초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수제 요구르트는 만들 수 있는지 등등 행복한 발효세상보색은 선생님의 장래 건강을 위해 유인균 발효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래 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유언플러스 행복한 발효세상 1899-8732 유언플러스 행복한 발효세상 2099-8ЕН19-644 Subway